자 여기는 중국 상해 광포강 뉴욕 여기선 야경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동방명주탑 하여 짐 마오 따샤 짐 마오 따샤 하면 인카스 하오더 저거 빌딩 저거 한국라이더 탑 송란꽃이잉아 송란님 이쪽으로 서입시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정을 감정 좀 느낀다고 해주세요 네 감정 좀 느껴주세요 기학적인 건축물의 하나의 현대건축물이라고 하나요? 오늘 송란이 리버트한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한번 또 부터 보셨지만은 저쪽 입구서부터는 네 백여년 전에 넘은 영국 식민지염대 뉴욕의 매네튼 같은 그런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곳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대단한 것은 우리나라는 많이 쓰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옛 건물을 그대로 양식을 보존해서 네 절전을 하면서도 더 화려하게 정말 웅치있게 황포가 네 웅치있게 시골다리 송란님 여기가 너무 멋있죠 저 건물이 백여년 전 건물인데도 아직까지 요즘 새로 지금 건물보다 더 멋있게 짓고 시계도 시계도 아직도 가고 있고 이 안에 들어가보면 이 창있죠 창이 영국 왕식 창이에요 그 알면선 창이 그대로 아직도 안쓰고 있어요 잘 있었을 때마다 지금도 입주에 있고 네 입주에 있고 잘 말고 저 쪽에 보이는 저 중국원에 일단 중국원에 파란 저 건물 뒤로 남경로라고 호싱지에 차는 들어오지 않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글인데 일단 거기 갈 건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지지다 이리 한번 주세요 카메라 주세요 땅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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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샹하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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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장희야 진짜 그래 그래 이거 종사 찍으면 됩니다 그걸 몰랐어 몰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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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희 니说一点 니说吧 니说吧 한국으로 갔다 장수홍 到上海 我希望 니说 응 我的 한국朋友 장수홍 能够來到上海 再次來到上海 我很荣幸 응 我們又重新 游览了 外滩 還有 外滩 然後看 東方明珠 金茂大厦 還有外滩的夜景 還有 還有吃一點 江수홍 朋友怎麼樣 江수홍 是我 最好的朋友 最好的朋友 韓國最好的朋友 韓國最好的朋友 希望他能夠 好 謝謝 經常來上海 응 응 是啊 好呀 好呀 結果那麼好 夜景很漂亮啊 漂亮多 在這邊 在別人的 都說什麼 你再說一遍 再說一遍吧 你再說一遍吧 你再說 這個 這個那邊 人呢 這個是東方明珠塔 還有金茂大廈 現在這個是很漂亮的地方啊 應該是漂亮的地方 哦 好急哦 對 換一下 明天我們在這裡來啊 白天來再拍照吧 明天好嗎 明天再來拍照 明天好嗎 明天再來拍照 哦 那麼這 那時候給我 好